네. 수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대낮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질식사하고 또 퇴원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의학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논산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관련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추가로 취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진실탐사 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병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네. 그래서 이제 pd님은 녹취를 공개하자라고 하셨지만 욕설이 좀 있어가지고요. 욕설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이명선 기자 개인에 대해서. 네. 하지만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셨던? 네. 지난주에 그 피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전국에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군요. 이게 많아져서 올해 거의 오랫동안 다 의료 관련된 것만 기사를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치 취재 내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네. 고소를 많이 당황하시겠네요. 앞으로 계속.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취재 내용들만 해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의사가 없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추가로 더 취재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대낮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질식이다. 이건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 의무기록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시립병원을 민간인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시립병원의 의사가 여기 와서 주치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지에 엉뚱한 사람 이름을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원이라는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했는데 그리고 사망선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의무기록지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찍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표시 같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허위 작성이네요. 이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허위 작성해서 지금 앞에서 뒤에서 말씀드릴 이 사안은 23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사망자이긴 하지만 90만 원이 본인부담금이고 140만 원을 공단에서 제공했거든요. 140만 원은 그냥 나오게 된 거죠. 공단에서. 진료행위는 있었지만. 의료사고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다른 병원의 의사가 그러니까 시립병원의 의사가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병원의사가 진료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네. 2017년 5월 1일인데요. 뇌경색하고 당뇨가 심한 환자가 이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경과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물도 함부로 먹지 마라. 찻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황당에서 간호사 통해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두 숟가락 떴는데 바로 질식사를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이렇게 기도 폐쇄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연하검사라고 해서요. 제대로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삼킬 수 있는지 이런 검사를 안 하고 일반식을 먹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평가서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가장 이상한 거는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의사가 없다라고 간호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CPR을 열심히 했지만 의사가 CCTV상으로 9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이나 손은 다 시뻘하게 변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가족은 의료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은 문자 그대로 정말 어이가 없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음식을 먹고 말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이잖아요. 의사들한테 어떤 지시 내용 중에. 그리고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너무 분노하니까 간호사를 찾아가서 누가 CPR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호수간호사라고 하면서 그분이 고소하시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분노를 한 거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불만을 느낀 사항은 아까 거의 10분 만에 왔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인데 어떻게 응급실도 있고 중환자실도 있는데 10분 만에 의사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했었고. 그다음에 연하검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일반식을 이렇게 무리하게 처방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사안이 밝혀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 의무기록. 의무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게 밝혀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의사가 오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환자의 어떤 증상을 잘 파악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것보다는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허위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가 만약에 무리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이게 발각이 안 됐겠죠. 그런데 시립병원이랑 E병원이랑 붙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은 둘째가 병원장이고 하여튼 그 동생이. 그 형제가 한다고 하셨죠.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묶여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게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A병원 의사가 아니라 시립병원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나왔습니다. 응급실도 그리고 당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과마다 당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직을 추정컨대 시립병원과 E병원이 같이 묶어서 돌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병원에서 만약에 응급상이 터지면 그 응급실에 있던 사람이 가겠죠. 원래 각자의 병원에 당직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명 있을 거 5명만 있다거나 두 병원 합해서. 환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응급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병원 위치들은 가깝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네. 이 설립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다 묶여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과 실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인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계속 허위로 뭔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감시가 아무래도 소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심을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제보자인 김인규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갑자기 의사가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제보자는 환자분 가족분이신가요? 제보자는 자기 어머니가 실입병원에서 실수로 몸을 다치게 되면서 결국에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그러게 되면서 지금은 의료공익신고자가 되셨거든요. 그분 계기로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 케이스를 알게 되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감시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대놓고 실입병원 의사를 가져다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병원에는 최소한 몇 명의 의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기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수치만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이 자체가. 그렇죠. 요양병원만 봐도 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 있어야 돼요. 40명당 한 명이요? 그러면 이걸 믿고 실입병원 같은 경우에는 85명 정도라고 치면 3명의 의사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상주를 했겠냐. 제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봤겠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도 3명의 의사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2명이 격일로 백제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격일입니까? 네. 그리고 한 명은 원장인데요. 제가 만난 원장인데 본인 입으로 진료 안 본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의사 수와 실입병원이라는 이름만 믿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온몸으로 입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몇 가지 사고 사건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더 뒤져보면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네. 어찌 식사는 그중에 하나였을 테고. 네. 이 지금 가족이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이 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했고 그다음에 병원하고 해당 의사를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넘겼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까도 말했지만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허위 이름을 넣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걸 확인한다면 사실상 병원이 토해내던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기소할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묻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 감독을 게을리했다 수준으로만 지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병원의 지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엄청나게 가짜 이름을 가짜 의사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부 다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간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죠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좀 후속 취재가 있었습니까? 사실 논산지청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사 쓰시고 이후에. 네. 취재를 하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논산지청에서 지금까지 백제병원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문건을 들고 나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가족들이 가장 이상한 게 검찰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전화 한 번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가짜 허위로 점을 찍어서 다른 의사 이름으로 지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할까 이렇게 2년 동안 끌었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되고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유가족들 참고인이든 뭐든 간에 이런 조사 자체를 안 받은 겁니까? 경찰에서는 받았는데 검찰이 넘어가니까 안 받은 상황. 전혀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유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가서 어느 정도 조사를 받고 그런데 관계자들을 조사 안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논산지청은 언제 한 다음 주쯤 나와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특히 리베이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증이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사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지 전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판결문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요. 말씀드린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캐비닛에 쌓인 사건들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재부님이 문자 주셨어요. 의사 면허를 쉽게 정지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의사는 잘못을 해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게 더 문제인 듯합니다. 1347번님. 사무장병원과 자동차보험 과다 청구도 조사해 주세요.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명성 기자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사한테만 책임을 물지 않고 병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6175번님. 기자님 고소 들어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텐데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누가 부담합니까? 회사에서 내줍니까? 저희 셜록에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 기사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100% 고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자. 팩트 기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아름님. 저도 논산에 그 병원 잠깐 다녔는데 허무하네요. 이런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논산 한 종합병원의 비리를 보도하고 있는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기상캐스터